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. 사단법인 옹진문화원은 문화소외지역인 서해오도 대청소청 주민들을 위해 대청면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했습니다. 옹진문화원에서 준비한 이번 공연은 다양하고 화려한 부각 한마당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판타지쇼가 함께 편성된 공연을 준비해 문화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대청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. 옹진문화원 김경협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양질의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활성화해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